전 지금 산책 가려고 나갈 준비 했습니다. 마스크를 안 썼네요. 어째 뭔가 허설하다 했어. 마스크를 안 썼네요. 마스크 안 써도 나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? 안녕 여러분! 스마일 나세한 언니. 언니 그럼 마스크도 까만 색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완전 너무 범죄사 같지 않을까? 아 그럼 들어줘. 아 이거를 해준다고? 이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? 뭔가 오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그런 날이야. 그 과자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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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 거. 갑시다! 아 뭐야? 랩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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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트잇 그리고 Бутылочек 둘 다 덮опр 이렇게 먹으면 다 먹기 맛있다. 뜨거워. 엄청 뜨거워. 이게 식혜? 맛있겠다. 떡볶이 윤기 장난 아니야? 진짜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나 식혜. 식혜 진짜 맛있어. 음. 똑같이. 음. 음. 맛있다. 똑같이. 맛 똑같이? 떡볶이가. 떡볶이가 고춧가루가 많이 오는 그런 떡볶이? 고춧가루가 막 부여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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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지? 나 이 맛 알아! 나 초등학교 앞에서는 딱 그 맛이야! 진짜 맛있다! 내가 괜히 다 이렇게 데리고 와 현장에 가서 떡볶이를, 컵떡볶이 알지? 그때는 구니컵에 막 300만원어치, 500만원어치 이런 거 먹었었는데 딱 그 맛이야! 엄청 달고 떡이 막 이빨에 들러오고 있어! 엄청 저녁스럽게! 와 진짜 맛있다! 그리고 떡볶이 안에 어묵이 없어! 떡만 있어! 자체 생선 빨간 어묵 진짜 거의 얘 하얀 게 안 보일 정도 근데 나 튀김 중에서 김말이를 제일 좋아하거든 요거 맛있을 거 같아 떡볶이 1인분이요? 표정이요? 저는 또... 1인분이요? 1인분이요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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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스가 맛있으니까 저희... 혹시 계란 하나는 안 돼요? 하나요! 하나만 주세요! 여기요! 너무 맛있어요! 감사합니다! 떡볶이 계란은 노른자가 맛있잖아! 아예! 이거거든 이거 맛있겠다 여기 위에 올려 먹어야 돼 이거야! 찐! 맛있어! 일로 가자 나는 이만하고 얘기해 나는 이만하고 얘기해 밑 때문에 안 보이는데 남다른이에요 남다른 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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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너무 귀여워 그래! 머랭이네 이거 얼마일까? 대체 3,000원 3,000원? 나 이거 살래 그래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그치 말씀해주시면 꺼내드릴게요 네 너무 귀엽다 이거 헉! 엄마는 외계인? 저 돼지바 하나랑요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즈 머랭 하나랑 마카롱 2개하고 13,000원 14,000원 되게 귀여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샀어 맛있겠다 맛있어? 우리 하나 먹어 보자 응 이거 어디갔어? 우리 하나 더 먹어 볼게요 우리 하나 더 먹어 볼게요 네 하나만 먹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 더 먹어 볼게요 돼지바 뽀꼬가 진짜 쫀득쫀득하고 안에 크림도 땅땅해가지고 지금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안에 딸기잼이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조금 넣어주시는데 너무 맛있다 적당히 달고 입이 크랑키라는 색감도 좋고 이거는 엄마누레게인 크림이 초코크림이랑 바닐라 크림이랑 섞여있고 과자까지 뭐야? 맞아 맛있어 맛있어 아까 그 과자가 한 4개는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신기하게 초코 맛이 나다가 바닐라 맛이 나다가 초코맛이 나다가 초코맛이 나다가 바닐라 점점 점점 다 된다 쫀득쫀득해 이거 여수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 ㅎㅎㅎㅎㅎㅎ 해줘서 드디어 짠 손으로 집중해 운동 집중하자 그 사일로 eler 구독자 영상